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를 종목 신성 델타테크고요. 현재 13만 8천 3백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약 1.1% 정도로 약부화권에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 45% 정도와 이렇게 40여 분 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매집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피해를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 45%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충분히 좀 수익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본전해서라도 좀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볼 거고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 시총이 얼마였습니까? 5조원이었습니다. 5조원. 5조원이었는데 불과 40분 만에 1.5조원이 날아갔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신성 델타테크에는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으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하는 패턴 그리고 상승 구간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 장악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분명히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45%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아가야 할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저점이 발생되면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 제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매수하면 좀 늦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고 매수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목표가 설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당장 좀 복구를 할 수 있게 영상 끝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 나서 히든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수익, 월요일부터 즉각적인 수익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 잠깐만 한 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엊그제 영상입니다. 엊그제 이틀 전에. 자 지금 잠깐만 좀 보고 가실게요. 제가 신성 델타테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성 델타테크에 이러한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주체가 과연 누굽니까? 세력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덤핑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버려요? 지금 만약에 던져버린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 쓴 돈이 있는데 지금 던지면 결국 세력들은 돈을 못 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더 갈 겁니다. 한참 더 끌어올린 다음에 이 상단 구간에서 최대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를 할 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를 최대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 매수세를 끌어들인 다음에 상단 구간, 최상단 구간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어쨌든 LK99를 통한 우리가 재료를 병행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항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항상 인지를 하고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최상단 구간까지 제가 영상 보여드렸을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6만원이었습니다. 16만원 지금 보이실 거예요. 16만원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거다. 더 올릴 거다. 더 올려서 최상단 구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설거지 할 거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로 분명히 보내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18만원 부근에서 전부 다 매도하셔야 된다. 왜? 세력들의 매도 시점이 도달을 했고 급등 패턴이니만큼 어려우신 분들 예약 매도 하셔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2월 21일 날.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18만원 부근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폭의 과대나 폭자리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세력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놈들이에요. 진짜로. 이 차트를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린 거 그래 뭐 알겠어. 근데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진짜. 왜? 전날에 상한가였거든요. 전날에 상한가였고 그 다음날 뭐였습니까? 이때 24%까지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가지고 약 54%를 올렸다고요. 54%를 올려놓고 여기서 1.5조원을 불과 20분도 안 걸려가지고 다 던져버렸어요. 이게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얘네들 주가를 그냥 대놓고 올린다는 이 의도가 너무나 뻔하고 열이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서 문자를 안 남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좀 늦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단에 머무르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될지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말 정도로는 좀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문자를 남겨주시면 전부 다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그냥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전부 다 조금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상단 구간에 머무르게 되면서 지금 시작부터 마이너스 40% 이상 빠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수익으로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으로 엑시트할 만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높은 고점에서 잡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중간중간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을 대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저점을 파악하고 1차적으로 물을 타는 이러한 1차적인 단계가 아니라 단기적인 차이 실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시면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다 좀 답장해 드리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제가 아마 빠르면은 토요일까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남겨놔 주시면은 주말 중으로 제가 좀 문자를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이 전략에 신규매 스타점 좀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셨었죠. 신규매 스타점. 신규로 내가 지금 좀 진입을 해도 되나요? 지금 13만원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LK99에 대해서 지금 이 시장이 어쨌든 이 LK99 초전도채 초전도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LK99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뇌동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뇌동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그 전략집을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비교만 좀 해보세요. 비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구성안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약간 대조를 좀 해보면서 제가 또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스무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중에 한두 가지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제 말 따라서 해라. 뇌동매매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전략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 거니까 공유나 좀 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보다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공유 받으신 다음에 그냥 비교 분석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신선 델타테크 그러면 지금 추세가 안 꺾이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며칠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주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장담합니다. 올라가는데 왜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냐.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여줬어요. 단기간에 지금 이때가 2시 15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언제였습니까? 3시 5분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 40분 4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 하락폭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또 어때요? 11만 6,500원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반등이 나왔죠. 이게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게 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LK99 이거 악재 뜬 거 아니잖아. 악재 아닌데? 그냥 주가 빠진 건데? 야 그럼 지금 저점 아니야? 이러면서 또 여기서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우리가 독자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빠졌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이 LK99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LK99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을 더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나올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진입을 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야 지금이다 라면 식으로 눌림목매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눌림목매매를 하셨다가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못 끊어요. 지금이 저점이다. 야 이거 갑자기 빠졌는데? 지금 사야 돼. 지금 여기 샀다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그럼 여기서 또 손질치고 나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눌림목매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확한 타점 계산이 좀 필요해요. 타점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심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세력이라는 입장에서 좀 서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 저점에서 미리 상승장악 저점장악 이렇게 보이는 패턴들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 평단이 얼마예요? 2만원 부근이라고 쳐요. 만원에서 2만원 부근입니다. 근데 지금 1만원에서 2만원 부근인 애들이 지금 상단에서 약 15배 이상 오른 이 상단 구간에서 던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네 물량이 끝났겠어요? 지금 이 물량이 끝났겠냐고요. 절대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물량이 왜.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 물량을 상단 구간에서 더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던핑하면서 지금 여기서 엑시트를 하려는 지금 시나리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상승파동 만들어내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캐치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수익을 보자고요. 똑같이 당하지 말고 이 시나리오를 계산을 해서 내 돈으로 만들자고요. 내 돈. 이게 물론 지금 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이렇게 상당 구간에서 피해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없으시도록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량을 떠넘기려는 어쨌든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얘네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타이밍에 초록 철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초록 철회. 이 초록 철회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제 이전 영상 보시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남들이 가짜 사이트네 주가 조작이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 그리고 APL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 중복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APS 내용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제출하려고 하는 건데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 수정기한이 2월 16일이었어요. 수정기한이. APS에 등재된 내용이 2월 16일까지 수정을 하려면 이전에 있어야 되는데 수정기한이 지났다 보니까 잠깐 철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재대출을 하는 이러한 내용 속에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뿐이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근데 얘네가 지금 뭐예요. 시나리오를 짰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악재로 활용을 해서 다시 한 번 주가를 낮추고 재매집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했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다시 한 번. 이 타이밍. 초록철회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를 눌러버렸어야 된다고요. 이때 던지면서. 왜? 어차피 얘네 평단은 만원에서 2만원이니까. 근데 안 그랬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악재로서 활용을 안 했어요. 초록철회를. 자 그럼 뭐다. 매도시점이다. 지금 이 타이밍 매도시점 나올 거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초록철회를 악재로 활용을 안 하면서 주가를 안 눌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를 오히려 올렸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다음날 상한가예요. 아니 이때 호재가 있었냐고요. 호재도 없었어요. 호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철회라는 이슈가 생기고 나서 이날 시가가 얼마였을까요? 9만9천4백원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기억합니다. 9만9천4백원 맞죠? 저가가 9만9천4백원이면서 시가 대비 11%가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다음날 상한가. 이건 뭐다? 세력들의 매도시점이다. 왜? 주가를 안 눌렀으니까. 지금 여기서 팔 게 아니라 위에서 팔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18만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라고. 뻔하잖아요. 그렇죠? 초록철회. 이 타이밍에 눌렀으면 얘네가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는 타이밍이 나왔을 건데 분명히 연출이 됐을 건데 안 누르고 올렸다? 그런 매도시점인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굳이 여러분들 듣기 싫은 말인 거 압니다. 설거지라는 거. 야 우리가 설거지 대상이라는 거야 뭐야?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치 없이 약간 썼습니다. 이러한 기분 나쁜 단어를. 그런데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구성안을 똑같이 따라해서 얘네가 만드는 파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의 수익으로 챙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도하는 타점도 중요하지만 매수하는 타점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전에 제가 신선 델타테크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만 2천 5백원 부근에서 매수하셔라.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또 어떤 분석입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는. 기술적인 분석. 예를 들어서 삼각수렴이 교차하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때가 상승장악을 했었던 지금 이 타이밍에 손박김이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손박김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 지금 여기서 상승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변동폭을 크게 주면서 개인들의 페닉셀을 유도를 했어요. 유도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페닉셀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 이 타이밍에 1차적인 지지수급을 보여주면서 하방을 경제시켰고 그 타이밍에 똑같은 타이밍에 다시 한번 경제시켰어요. 이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여기가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제2의 최저점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32,500원 부근. 비록 저점 대비해가지고 약간 소폭 올라왔지만 우리가 지금 신선 델타테크 충분히 돈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매수 타점 분명히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도가는 추구에 재안내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기술적인 분석이 이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어요. 추세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밖에 없습니다. 왜? LK99라는 재료를 통해서 지금 재료를 병행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좋고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10배 이상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LK99라는 재료를 병행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매몰대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만큼 우리는 단기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가는 일단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잡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거라고요. 12월 15일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수 타점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매도 타점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그냥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이거 유료 아닙니다. 전부 다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랑 여러분들이랑 약간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비교.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있는 관점 그냥 공유만 해드리는 겁니다. 공유. 공유만 해드린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 이러한 내용들 그냥 이거는 얘는 또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참고하면 괜찮겠네. 라고 하면서 그건 좀 빼먹으세요. 저를. 저를 이렇게 쭉쭉 빼먹으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공유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제가 문자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자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락이 됐을 수도 있어서 한 번만 더 조금 부탁드릴게요.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보냈는데도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고 있고 내가 얘는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있지 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도 그냥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